레몬법에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차를 샀는데 이 차의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차의 매니세처가 무조건 이유 없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법입니다.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를 리스를 했다. 중고차를 샀다. 새 차를 샀다. 차를 큰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차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다. 아니면 큰 문제가 있었다. 이유 없이 문제가 있어서 가서 수리를 했다. 근데 그 수리한 기록이 두 번, 세 번, 네 번이 있었다. 똑같은 문제가 아니래도 우리 차 회사는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손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차 회사는 이 분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간 거를 아는 상태에서 손님 죄송합니다. 차를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. 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더 차보다 차 급액의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벌금의 돈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. 그 말은 바로 civil penalty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끌어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판사님 이 차 회사는 이 손님이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다시 사격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우리가 소송까지 해야 됐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이 차 회사에 대해 벌금을 물게 해주세요 합니다. 그 바로 벌금은 캘리포니아에 되게 좋게 차 금액의 두 배로 돼 있습니다. 차를 6만 불에 샀다. 그러면은 여기에 결과는 내가 소비자로서 차를 돌려주는 상황에서 6만 불을 다 받고 거기 위에 12만 불까지 civil penalty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잘못 샀다 하는 느낌이 올 때는 무조건 시간을 조금 만들어주셔야죠. 수리를 가고 문제를 꼭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. 문제를 안 고치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될 때는 우리 차 회사가 거기에 차를 받는 것도 있지만 벌금까지 내야 되는 환영선이 있습니다.